밥상의 기본 반찬인 밑반찬 반찬을 저희는 떨어짐 없이 항상 자주 합니다 멸치 볶음을 할 때는 견과류를 넣고 진미채나 황태채를 만들 때는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저희는 견과류를 놓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황태채의 본연의 맛을 살려보겠습니다 황태채를 물에다 한번 씻어서 하겠습니다 오래 담그지 마시고요 그냥 이물질이나 먼지를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건져주세요 그러면은 먼지라든가 지저분한 불순물이 확실히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 짜주세요 이렇게 황태채가 아주 노릇노릇하게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그냥 다 하면은 커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드시기 편하게 잘라주세요 너무 큰 거는 그렇다고 너무 잘게 자르면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적당히 기본 식탁에 마른 반찬이 있으면 반찬이 몇 가지만 한 가지만 해도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밥상에 기본 마른 반찬은 한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그람이 180g 되더라구요 이게 작은 거는 안 쓸어도 되고 이렇게 큰 것만 긴 것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황태채를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팬에다가 좀 볶아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황태채를 자를 때 너무 잔잔하게 쓸면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이렇게 드시기 편할 만큼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구워주면 약간 비린맛도 나가고 굉장히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 정도 구워지면 됩니다 이제 불을 끄고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양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조간장 소주잔으로 한 3분의 1컵 정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반스푼이나 한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도 한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고추장 고추장 한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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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참기름 참기름도 한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물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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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스푼 반 정도 한 세스푼 가까이 넣어도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물엿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아우라지게 이제 불을 켜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일 때 불을 약한 불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이제 황태체를 넣어주세요 너무 간단해요 눈 감고도 할 수가 있는 요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짝지근하니 아주 부드럽고 씹으면 씹을수록 황태의 고유의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감칠맛 나게 맛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넣어보겠습니다 한 두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음 너무 맛있어 깨를 살짝 뿌려보겠습니다 고소하고 고소하고 양념은